안녕하세요 짧고 굵게 배우는 기간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소재 오늘 관찰한 소재는 집게입니다 집게 생각으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봤을 때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질감이 있죠 그 다음에 색상이 있습니다 이 집게 갖고 있는 특징을 놓고 봤을 때 형태는 점제가 될 수도 있고요 면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제가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관찰해 보면 넓은 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넓은 판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옆면에서 사이드뷰로 봤을 때는 얇은 소재에 대한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재는 점제와 면제 그리고 넓다 얇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질감은요 딱딱한 금속이죠 색감은요 다양한 집게의 색상들이 있어요 한색을 주느냐 난색 계열을 주느냐에 따라서 진출색과 후태색 난색은 진출색이죠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시각적 인지심리를 주고요 한색은 후태색이죠 뒤로 가는 듯한 시각적 인지심리를 주기 때문에 색감의 관찰은 출제되어지는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으로 관찰하기 보겠습니다 느낌으로 관찰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합니다 그리고 금속인 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가벼운 소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화면 안에 구성되어졌을 때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상단에 배치하면 안정감은 있을 수 있지만 훨씬 이렇게 쌓여져 보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내려져 왔나보다 라는 느낌을 전달하기가 쉽고요 상단에 배치했을 때는 가벼워서 마치 떠있는 효과처럼 보여주는 게 쉽기 때문에 느낌으로 관찰하기 했을 때는 금속이지만 비교적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어떤 느낌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를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역할로 관찰하기 집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집게가 하나만 나오지는 않죠 물론 건대에서 2012년도에 집게가 하나만 나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집게가 하나만 나오지 않고 요새 같은 트렌드에서는 집게와 다른 또 소재가 나와요 그 소재가 어떤 두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찝는 거는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소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얇게 찝을 수 아이고 아파라 얇게 찝을 수도 있고요 두껍게 찝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인력을 줬을 때 이 잡는 이미지에 잡는 역할에 이 잡는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면에서 보여지는 잡는 시스템과 뒤에서 얘가 벌어졌을 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뒷면의 시스템 구조적인 시스템을 같이 보여주는 게 관찰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죠 2017년도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과에서도 집게가 나왔었고요 2018년도 산디가에서도 집게가 나왔었죠 음 그 밖에 2012년도에도 기초 디자인 실기대회 때 건국대학교 실기대회 때 집게만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수상작들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실기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그림인데 제가 기관지에 대한 느낌으로만 간단하게 전달을 할 건데 이 그림들은 은상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동상을 받은 그림이고요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상 그림과 은상 그림 상을 받은 동상과 은상의 차이점은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에서 동상과 은상의 차이는 여기 있는 동상의 그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역할로 관찰하기가 없죠 이 집게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물을 집어내는 거에 대한 특징이 없고요 은상의 그림들을 보시면 이렇게 장력을 땡겨서 어떠한 힘을 주고 땡겨서 이 소재를 같이 묶어주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은상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아 이 집게가 찝힐 수도 있고 이렇게 찝기 전에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역할로 관찰하기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잘 관찰된 동상과 은상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동상 그림에서 어떠한 화면 구성이 어떠한 레이아웃이 되었고 어떠한 제한 조건을 지켰는지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역할로 관찰하기에 대한 느낌만 놓고 봤을 때 비교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간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느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지를 앞으로 쭉 공부해 보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 소재들이 나왔을 때 비슷한 유사한 소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사무용 집게도 있어요 훨씬 더 힘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빨래집게도 있죠 그리고 경희대에서 한번 나왔던 것처럼 주방용 조리기구 집게가 있어요 같은 찝는다라는 역할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색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집게가 갖고 있는 큰 역할들은 같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소재들을 내가 그려보고 어떠한 소재들을 안 그려보고 했을 때 시험장에서 그 응용 버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당황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쌓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기간지였습니다